안녕하세요. 재나마 감나무골 사는 우리니 메밀꽃 향기 따라 오솔길 따라 오늘 밤도 풋가슴에 꽃을 피우며 나를 찾아 오시려나 달빛에 젖어입니다. 오늘은 1981년 KBS 가요대상 여자신인상 항구 정재은 양입니다. 구봉산님의 작사 작곡입니다. 이 노래는 아 나의 곁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떠나갑니다. 나를 두고 갑니다. 미운 정 고운 정을 남기고 떠납니다. 80리포구야 하동포구야 내님 데려다주오 그럼 항구 함께 노래하시지요. 배닿는 항구 항구마다 떠나는 항구 항구마다 이별의 고동 소리는 안개 속에 울려 퍼지네 안녕 다시 돌아오세요 몸조심하세요 보내는 사람도 떠나가는 사람도 마음은 하난데 다시 만날 기약없는 이별에 그 배는 멀어져 가네 배닿는 항구 항구마다 떠나는 항구 항구마다 이별의 고동 소리는 안개 속에 울려 퍼지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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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오세요 몸조심하세요 보내는 사람도 떠나가는 사람도 마음은 하난데 다시 만날 기약없는 이별에 그 배는 멀어져 가네 감사합니다 달빛의 저저였습니다